밀양시 표충사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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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피를 모시는 곳인가 봅니다. 오른쪽에 자리가 좀 비었네요. 표충사 명부자리입니다. 여기에는 대광전이네요. 표충사 대광전 산 쪽으로 사람들도 가르쳐줍니다.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